안녕하세요 가와그치리나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없는 곳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만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시간이 들었어요 팬미팅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 세계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어요 네 네 네 갈리스프링이 끝나고 나서도 평상시에 사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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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r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